이즈아, 맨날 가면 닦아가면 다음날 너무 이루어져 ! 나도 안될게 빨래자마가 올게 사녁한 오마이рим 남집사 남집사 아이들 코비 삐렸어 남자 집사님, 며칠 동안 열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아빠가 안 열어줘? 남자 집사님, 아빠가 청소 좀 하면 그때 열어줄게. 알았지? 남자 집사님, 천천히 복무가 있었어. 남자 집사님, 엄마가 안 열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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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, 거기 위험해서 안 돼. 세제랑 분리수거 통에 있어서 안 돼. 이렇게 구경만에 들어가진 못해요. 남자 집사님, 엄마가 안 열어줘. 오 세상에 신기해 다 개 있는 거 아니야? 얘들아 이러지 말아줄래? 얘들아 이러지 말아줘 여기 있잖아 다 개 있는 게 궁금해? 세상에 둔 뒤에서 뭐하니 얘들이? 물을 넣어 갑자기 물을 먹고 있답니다 호비가 구경하고 있어 호비가 구경하고 있어 호비는 거 가입혀줄까? 싫어 싫대 고양이를 키우면서 섬유 유연제를 못 쓰고 있답니다 고양이 또 고양이 모모 호비 호비 웃음 우리 코비도 이뻐 신기해 구경해 빨래아기 바로 손으로 한 번 씻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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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가 냄새 맡긴 호빈은 진짜 우리 옆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 응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거 해야 돼 베리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마 같다 진짜 엄마 같다 응? 엄마 같지 뭐 지금 해 귀여워 됐다 미션 클리어 무너뜨리는 게 미션이었어 가자 이렇게 그림 탓이니까 이제 예쁘다 궁금해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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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